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라이브와 그리고 트위치 TV를 통해서 어 보내드리고 있는 월드 오브 파이널 판타지 저장 이런거 필요없구요 자 게이트 이동해야되고 지금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타운 코넬리아 4막 히카리의 선수의伝説 어허 바하무트 군 어허 바하무트 군 자 여러분 빛의 전사라는거는 파이널 판타지 1의 주인공을 말하는겁니다 오 야 멋지다 워워워워 오오오 공성병기 와 순식간에 지웠어 레은 레은 나은 기다려주면 상황이 나쁜게 흠 란 란 어떻게 할게 가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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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 바하 칭 가슴이 가슴이 나은 가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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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도둑이 못하구나. 으, 으흠. 근데, 이 휴대는 어머니와 비슷한 거였기 때문에 싫어했다고 생각했을때는 없었을때. 뭐, 나. 그리고, 내가 잊어버렸다 란은 근데 최초는 나이데받아. 근데, 내가鍛えた 후에 견과를 잊어버리지 못했을때. アイランダ ラーンが喧嘩してた相手とか、何も覚えてないのに… この記憶って一体… 그러게요 기억 성실이 있는데… 자 고블린 진영으로 쳐들어가자! 좋습니다!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! 자 아무튼 빛의 전사라는 건 파이널 판타지 1의 주인공을 말하는 거고요 세라공주와 대화하면서 기억이 날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레니였습니다 좋아요 너무 귀여워 아니 단장… 병단장이신데… 너무 귀엽잖아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… 이 코넬리아의 정규군과… 자 여기 세이브해야 돼요 코넬리아의 정규군과 함께 싸우는 거죠 덮어씌우고 이 코넬리아의 정규군과 함께 싸움을 해주셨으니까 wurat 진격의 평원 자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자 뒤로 돌아가야되요 좋았어 대화하기 별 대화는 없군요 자 대화하지 말자 간다 어 보호를? 조심하는게 좋아 우리 레벨은 많이 했어 좋아요 할만해 할만해 역시 머리위에 미라즈를 많이 올리니까 쉽게 이기는군요 좋았어요 레벨업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굳이 말거지 말자 와 너무 신난다 진짜 상자 근데 왠지 돌아다니고 싶어져 오 역시 상자 소녀의 일기 아 말하고 있었는데 아 어 얘네 얻어야되나 아 얘네 얻어야되나 아 얘네 얻은거겠죠 잼 안떠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레벨업을 하고 있구요 어 어 일기장이 좀 익숙하다 어 대화를 못하네 자 아무튼 지금 병력들이 싸우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자 싸우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 미스 포르테스 아 아 잡았다 고그린 펀치 음 혹시 라니 좀 잘 싸우는군요 좋아요 계속 가도록 합시다 아 와 그래픽은 진짜 이쁘다 만족감이 드네요 자 그래도 이 진지까지 병사들이 잘 진격했네요 얘네들 잘 싸우.. 잘 싸우네 자 일단 여기까지 제압을 했구요 자 지금 코넬리아 병사들이 여기까지는 어 네 여기까지는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템 좀 좀 잘 사갖고 다녀야겠다 자 앞으로 템 좀 좀 잘 사갖고 다녀야겠다 지금 포션이 좀 부족한데 자 됐어요 끝났습니다 자 구리난쟁이 레벨업 이런건 좋은데 자 아이템이 더 있을거 같지않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오호 자 지금 병사들이 꽤 지쳐있는 모습이죠 자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볼까요 자 자 어느정도 다 털었어요 어 쟤들 미라즈를 올리고있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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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강해요 어 이제 포션이 필요하다 파이어까지 어디있지 오 와 와 강력한데 야 자 지금 이거 아이템을 써야죠 어 포션이 몇개 없어 랜에 올려올려 란에 올려올려 란에 올려올려 세라폰 미스릴 5년 홍정에 따라 21일 아빠에게 기록지를 받았다 니 동생은 질려서 내던졌으니까 누나가 동생모까지 일기를 적어야겠지 라고 아빠가 말했기때문에 철없는 동생모까지 자세히 여기다 적어 나갈 생각이다 음 그렇군요 배틀아이템도 메가피닉스 전주불렁 회복하고 HP 대지의 해머까지 좋습니다 자 어쨌든 회복을 한번 했구요 포션이 없어도 좀 위험할 수 있겠어요 보스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자 병사들도 어 자 가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빨간 녀석들 강해보여 오오 오오 오 고블린 펀치 애들 자체는 강하지 않은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거 맞아주다보면 끝이 없죠 자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은 잘되고 있어요 지금 렌이 그 전에의 전투에서 한번 죽었었기 때문에 어 어 공주가 직접 전투해 오오 자 이제는 뒤로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오우템 안약? 안약은 뭐야 안약을 줬다는거 안약을 쓸일이 있을거 같은데 아이고 좋습니다 아 쟤도 미라조 올려놓겠습니다 리프 대거 마법이 아퍼 체력이 거의 절반까지 떨어졌어요 냈다 다음부터 아이템 포션은 좀 넉넉히 갖고 다녀야겠다 초콜라떼한테 가서 어디야 자 아래에서 싸우고 있는 병사들 자 우리는 특공대입니다 어 이거봐요 너무 세요 애들이 이 전투에 계속 체력이 달다보니까 아 미스 좋았어 좋았어 자 레벨업은 잘했어 어 뭐지 마르거니까 전투를 아 전투를 최대한 피해야되는데 이건 어쩔수 없겠어 포체이 모자라서 자 좋습니다 여자였네 쿠션 아 에텔은 뭐야 에텔은 뭐죠 오 개별 AP회복 아하 자 지금 포션이 하나밖에 없어서 포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최대한 포션을 잘 안써야되요 최대한 포션을 잘 안써야되요 최대한 포션을 잘 안써야되요 자 지금 란은 벌써 지쳤어 자 지금 란은 벌써 지쳤어 오우 위험해요 오 미스 오 미스 오 란 죽었어요 이게 저σ 아까 없어요 아 아니 아 아니 무슨 메가피닉스를 와 아 됐다 됐다 여기 아 여기가 있구나 자 일단 저장을 하고 네 일단 저장을 하고요 아 못 깰 것 같은데 포션이 없어가지고 잼케이스 아 미라주 교체 아 미라주 교체를 하려는 거 아닌데 6레벨 나머지 5레벨이라 자 일단 가볼게요 아 아 오이매사마 마지だったの가 오이매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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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역시 빛의 전사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빛의 전사 아브리칸도? 세이버? 세이버는 역사의 전기 등에 나타나는 갑자기奇跡의力에 일어난救世주입니다 또는 그光을称하는 것을 候補자 아브리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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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기억을 잃어버렸는데... 그것보다... 왔다 어우 세상에 또 왔어 오 좋아요 자 빛의 전사는 다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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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다가야 별거 없는데? 오와 한 번에 죽을뻔했어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죽을뻔했어요 쓰러트렸어 자 이제 어떻게 해야돼 포션이 없어서 쓰러져야되는데 얘가 슈퍼고블딩 폴스윙 아 쟤 어떡하냐 쟤 살릴방법이 없는데 아 아이템이 없어서 흠흠 독을 치유한다 대제해머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처음부터 쓸걸 아 레닌 경험치를 또 못먹었네 아 이거 어떡하나 피닉스의 꼴이 얻었다 다행이네요 피닉스의 꼴이 얻었어요 잠깐만 지금 이곳은 이곳은 아니 미 라우즈였어 에? 아니 그렇다고 그들은 그들은 그리에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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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니가 음 호호 뭐죠? 行く年月乃り ともりし時が動き出したか 探り輪です 何用か 始めるぞ 司祭問題あるまいな 全て包まないわ では行け 言語は成就させよ ほぼ さあ 新たな歴史をつづるとしよ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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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次の歴史を使って 力を奪った 占めそう 付近 占めそう アビリティが同価では使う 作業後 저장을 하고 네 저장을 하고요 네 에나크로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나이누드힐로 돌아가구요 자 일단 렌을 일단 렌을 좀 키워줘야되서 네 렌이 너무 지금 미라스톤 미라스톤 아하 음 음 음 음 아하 오 그거 지금 하면 되겠는데 오 미라스톤이 미라스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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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오 미라스톤 어..어빌리티만 분리시킨다는거 아니였어? 어..어떻게 하는거지?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네? 미라스톤 어..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다 미라쥬 보드로 가봐야될까? 음.. 미라스톤 자 일단 뭐 중요한건 이게 아닌거 같으니까요 일단 게임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템까지만 사고 어..뭐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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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벤트가 시도때도 없이 벌어져요 시카를 들고있어요 어? 아 여기가 투기장이구나 아하 투기장에 대해서 아 강적들과 다시 싸울 수 있다 아하 아 보상이 있다 오오 오오 그렇군 음.. 여기 밖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다는거고 여기서 말을 걸면은 아 투기장 룰을 확인하고 그만둔다 오케이 자 요거는 나중에 제가 하도록 하구요 오늘은 일단 아이템만 사고 어.. 게이트 이동 나인우드힘 자 다시 가도록 갑니다 아이템 사러 갈려고 한건데 투기장이라니 투기장이라니 좋아요 초코라떼 일단 포션이 많이 필요해요 포션은 한 6개 포션은 진짜 많이 필요해 포션은 진짜 많이 필요해 그 다음에 피닉스는 피닉스도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.. 피닉스 두개 네.. 죽을 수 있으니까요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좀 팔고 싶은데 어.. 팔만한게 없어요 네 아직 돈도 너무 적어서 네 일단 아이템으로 네.. 일단 뭐 얘네 일단 내비두고 렌하고 지금 란하고 레벨이 두개나 차이가 납니다 죽는 바람에 거금치를 못 올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.. 저는 다음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